김치볶음밥 저번에도 김치볶음밥을 해보았는데 김치를 저번에 많이 사놨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 김치를 빠르게 사가가래 김치볶음밥으로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춧가루 소금 김치볶음밥 ką 참기름 계란 감자라 꼬치 28시간 간이 치즈까지? 치즈까지 이게 처음에 치즈 먹으면 안되죠 먼저 치즈가 배고파서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첫번째 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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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안 봤을때 일반 회사에 넣은 치즈 진짜? 한국어로 넌 지금 뜨거워 내 눈이 뜨거워 내 눈이 뜨거워 내 눈이 뜨거워 너 이거 침을 흘리는거에요 컷 안할겁니다 바로 사요 한국어로 미니멈 세라리야 미니멈 미니멈? 1,000,000 최저임금으로 따졌을께 5,000,000 바트 하믄 하믄? 하믄? 미니멈 하믄? 미니멈 7,000 9,000, 7,000 왜 이렇게 높은거에요? 드라마 미니멈 미니멈 6,000,000 원 미니멈 요즘에 운동을 좀 못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뭐 특별한 기구가 많이 없어요 여기 뭐 운동으로 할만한 그렇게 뭐 대단한 시설이 있는게 아니라서 그나마 그래도 러닝머신 띄고 사디카 이런거 있으니까 이정도면 충분해 또 오랜만에 우리 한번 우리 6개월의 결실 한번 재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신발 신고 2kg 신발 2kg 자 신발 2kg 지금 58.3kg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 아 88.5kg 제가 6개월 전에 여기 딱 신발 신고 썼을 때 90kg 거든요 아 아 일단 저의 간단한 운동 루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헬스를 이렇게 오래 하거나 운동을 좀 열심히 할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스피드를 한 보통 7정도 빠르게 하면 안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거 이거 이 각도를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높이 올려요 그러면 15가 마지막이네 조금 몸이 풀렸다 아 근데 조금 뭐야 갑자기 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딱 했을 때 스피드를 한 7.5까지 올려줍니다 네 오르막길 달리기가 어떻게 좋냐면 이 진짜 빠르게 체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하루에 운동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빠르게 뭔가 체력 소모를 하고 빠르게 뭔가 결과가 좋아지려고 하면 이제 오르막길 달리기 아 네 오랜만에 못하겠네 아 오랜만에 오 오 오 오 오 아 지금은 비자 신청한거 비자 받으러 왔습니다 이미그레이션 굉장히 무서운 곳이긴 한데 오늘은 어 나 지금 그냥 비자 딱 스탬프만 딱 찍어놓은 거라서 오늘은 그냥 기다렸다가 그것만 딱 받으면 돼요 뭐야 시골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 진짜 조심하십시오 태국에서 특히 숲에서 이거 이거 이런거 되게 간지러워요 보이시죠 요게 지금 물집 터진겁니다 물집 물집이에요 물집 이 이게 보면 시골에 보면 그 모기가 좀 덩치가 큰 모기가 있어요 시큼해가지고 짝금 짝금한 모기 말고 그거 이제 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의 한 보름 이상 가요 보름 이상 되게 간지럽고 이게 물집 나오고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아 그 시골에 가면 이게 문제 항상 갔다 오면 다행히 두 방밖에 안 물렸습니다 원래 이런거 열 방 물리거든요 이 우연히 그 뭐야 고등학교 선생님을 또 이렇게 만났네요 또 이런거 없었는데 세상이 좁다, 좁아. 그죠? 영어선생님. 비자가 필요하니 까지까지 일하고 계신 거네요. 몇 년 동안. 대단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튼 제가... 내 티셔츠! 그거는 저에게 눈을 뺏고. 내가 눈을 뺏고. 뺏고 있는데 눈을 뺏고. 너는 안가? 너는 안가? 너는 안가? 그는 당신의 눈을 뺏고. 내가 안가? 그리고 그 방 method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방에 대한 dermed으로 물어볼까요. 그러니 전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에 대한ойд. 네. savourg의 responder.. 그리고 난에게는 하얀 수 있는 것이죠? 네. 난 그게 없는 것이라는 것일 텐데 남うん gate에 대한 문자였는지도 organised. 어때요? 그리고 촬영이 열릴까요? 아니요. 1년부터 1년부터 시작합니다. 아, 정말? 하와이? 네, 제가 하와이 한 번에 왔어요. 칼리포니아, 시카고, 유럽,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탈랜드에 행복해요? 저는 탈랜드에 좋아해요. 제가 10년 동안 배우고 싶어요. 아, 탈왕? 네, 내가 기쁘고, 내가 제일 좋은 학생들 그래서 그는 그를 기억하시나요? 그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그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를 많이 가봤어요 그를 그는 그를 아주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를 영어 잘 들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은 더 좋았어요 제가 말할게, 그는 그를 여기가 아니라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안가고, 그는 그를 잘못했으면 큰일을 못하고, 그는 그를 잘 안가고, 그는 그를 잘 안가고, 그를 잘 안가고 어느 정도는 당국에 대한 당국이 overly 묻고 싶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도 당국이 반응하지만 당국이 당국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당국이 많이 당국을 입고 싶을 거 같다. 저는 당국을 좋아해서 당국을 좋아해서 당국을 먹어야 합니다. 당국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국이 즐거운 경우에 따라서 당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O가 항상 경험한 경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국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그렇게 바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they weren't most beautifulM and they weren't beautiful?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that's amazing is when you're already lovely how do you get more? You're already Some of her always say Ah I'm not beautiful I'm not good but she already That's what other people say That's not her I don't know who she's talking about it ain't her But again yeah she was always a sharp sharp right there on the ball Smart She's very smart actually 이건 지금 고참 나aja 공부 Va 예술? 잘 만나 Efra 사랑해 ков servers 감사합니다 되게 좀 튀는 그게 스타일인가 봅니다. 영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또이의 옛날 이야기 또이가 공부도 잘하고 언어 습득 능력이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또이가 또 이제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실수해도 그냥 뭐 불하지 않고 계속 그냥 시도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또이, 잘 있으나? 감사합니다.